엄마 나 여덟 살 때 뛰어놓고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피는 왜 그렇게 마여가지고 엄마 돌아가셔서 가시는 것도 못 보고 만날 물가에 앉아서 엄마 생각만 하고 울고 있어 왜 어린 딸을 내버려 두고 엄마는 가셨는지 만나서 엄마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서 죽겠어요 부산하고 같이 집중해 주신 꽃들 또 내 손을 내버려 두고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그는 그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존경으로 가세요